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오후 12시 53분이고요 근데 다 어려워요 그나마 아자젤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자젤을 합시다 어? 어? 그리드 모드 아자젤 호이쉬 아 진짜 토 나온다 요거 어? 어떤 분이 이거 토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토 나온다 어? 포즌이네? 어 아니구나 로이드네 쯧 좋았어 이 철사포 다음 뭐지? 이제는 루드비코 같은거 절대 먹지 맙시다 힘들어요 오늘 루드비코 먹었다가 이게 뭔 고생이야 음? 루드비코 까지는 좋았는데 루드비코에다가 이상한거를 좀 많이 먹으니까 망했어 응? 눈물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뽕 어 잠시만 아 실수 밟았어 아아씨 내가 못살아 괜히 피만 날렸어 으으으으으으 어? 어 에헴 음 음 오오오오오오오 오지마라 이러면 지들끼리 터지지 않을까? 오케이 오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네 테드님 어서오세요 뭐지? 어리... 어제 봤던 무흥님 도현이님 스팀이브님 등등등등등등등등 어서오세요 오싱며 추천 맞춤하세요 여러분의 추천 제게 자 깬 10에서 크기는 마니까 예수님 변동이 되니까요 좋았어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열쇠 좀 사자 나 황금왕이... 아 이원이 모자라 쉿쉿 오 쉽네 아자제리라 이런 애는 쉽죠? 얘는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자 면상 퇴소해요 퇴소해줄게요 오요요요요요요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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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간제한은 뭐죠? 아 시간 저거 시간 풀리면 시간 지나면은 몬터가 새로 나와요 저거 시간 지나면은 몬터를 다 잡듯 안 잡든 간에 일단 몬터가 새로 나와요 이게 그리드 모드가 이게 방이 몇 개 없거든요 대신 몬터를 일일이 저렇게 소환해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돈 넣으면 템이 바뀌어요 돈을 넣으면 여기 상점에 있는 템들이 바뀌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이게 아마 그거죠 어 잠시만 더 풀있네 어 얍 저는 피를 채우겠습니다 빨간 피가 없을 때 이거 하면은 소울아트나 소울아트인가 블랙파트인가 쭉 채워주지 않나 다 채워주진 않네 암튼 가네 야호 아싸 체력 이득 받고 요거 하나 먹고 뚜두두두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은방이랑 황금방이 생겼어요 은방은 요거 무료로 갈 수 있는 템방이고 여기 황금방은 요거 어 불쉽 오 아싸 복제를 안받고 열쇠 황금방은 전부 이제 열쇠를 열어야 돼요 물론 상점에서 항상 팔긴 한데 열쇠를 아 이 뚱지 진짜 아참 그리고 악마방 가려면요 악마방 가는 보스방 다잡고 여기 출구가 열리거든요 저거 출구 열린데 저거 출구 열려도 여기 한번 더 밟아가지고 저거 뭐냐 악마방 가기 전에 보스 한마리 더 소환해야되요 대충 시스템을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저는 옛날 아이작하면 추억돈다 옛날 아이작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날걸요? 많이 차이가 날걸요? 이렇게 악마방이 열려요 뭐를 가야나? 아 잠시만 나 체력도 얼마 없는데? 체력도 얼마 없는데? 조금 먹자 아참참참 아참참참 님들 추천좀 눌러주세요 제가 요즘 추천이 부족해가지고 들어있는건 열명인데 어째서 여섯명밖에 안누르지? 내 피어.. 피어가 좋죠? 피어가 쓰읍 잠시만 뚜루루루루루루 열쇠하나 사갑시다 아 잠시만 아 내피 아 내피 아 내피 저 곧 죽을거 같아요 여러분 아 아 엄마가 자꾸 불러가지고 아니 또 못자요 또 못자요 어 침대 한 번 밖에 못써요 한층에서 어 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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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있을거야 있을거야 소울아트 하나정도 있을거에요 없어 망했다 아니야 아냐 밑에 층에 있을거에요 밑에 층에 밑에 층에 소울아트 하나정도 있을거에요 일 안가? 일 셋이니까 어 이거 한판까지만 이번판까지만 해보고 갈거야 오오오오오오 소울아트 피랑 어 HP HP 어 피다 피피 피까지 채워줬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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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중국어 세세 일본어무로 아리가또 라고 가지요 얍 뭐지 투오브스페이드 이게 그거였나 열쇠 두개 열쇠 두배 쓰읍 어 이거 뭔가 텐들을 처음 보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뭐지 예 일단 돈 벌어올게요 폭세기 블랙카트 안사고 네? 어? 있었어요 어디? 아이 몰라 일단 그냥 가 돈 벌어올게요 돈 벌어오면 되죠 돈좀먹고 아나 왜 하필 여기서 나와 아 아 진짜 퐁탕 뭐냐 너네 어어 똥싸 아 얘구나 황금 저거 금색팔이 포화나는 애가 아 진짜 뭔가 몬터가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엇 내가 죽겠다 아 잠시만 왜 하필 저렇게 알림이 지금떠 알림 뜨지마 알림 뜨지마 알림 뜨지마 알림 뜨지마 알림 뜨지마 알림 뜨지마 제발 안 보여 죽어라 죽어라 오이씨 뭘 사야하나 뭘 사야하나 럭킷풋 갑시다 응 럭킷풋을 갑시다 그리고 뭘 사야하나 응 뭘 사야하나 일단 이거 좀 돌리자 됐어 됐어 뭐냐 어 이거 사고싶어 이거 사고싶어 이거 사고싶어요 이거 사고싶어요 응 이거 좀만 싸게 해주면 안되나 이거 좀만 싸게 해주면 안되나 아 이상한거 먹지말고요 이상한거 먹... 여기 있는게 다 이상한건데 잠시만 일단 보스좀 잡자 잠시만 나 죽을필인데 잠시만 나 생각해보니까 나 피가 하나밖에 없는데 보니깐 보스 얘네말고도 한 알이 더있구만 하나 더 나야구만 아휴 괜찮아 유령은 할만해 유령은 할만해 으아 cooldown 우 decided 어우 깜짝이야 됐어 어 brill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참 추처 안노리신 분들 추처 여러분의 추천 적겐 それ NOW까지 수줄변동이 될까요 어 잠시만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C가 뭐지 도대체? 저거 응? 저거 동전 10개 중에 10개로 되는거 저게 뭐죠 도대체? 난 뭔지를 모르겠어 저거 아까부터 일단 가자 아 본보면 쉬워 본보면 쉽지 뭐 일단 한마리 어 또 또 또 또 또 또 뭔일 있었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핀진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오후 1시 2분이고요 어 그리드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시작부터 좋은데 화면 쓰고 싶네 왠 가면 왠 가면 두두두두두 차선이 몇반됐지 에헬 으흠 에헬 시시시시시 아 근데 아이작을 한동안 안했었는데 거기다가 이거 뭔가 너무 처음 보는거가 많으니까 이게 자꾸 죽게 되네 아 템 효과라도 좀 알면은 이거 좀 편한데 뭐야 얘 왠은박이야 나 처음에 이거 보고 어 이거 먹으면은 뭐 돈 주나 그러는지 알았는데 돈은 커녕 뭐 오케이 땡큐 아 이거 템이 좀 잘 나와야네 이거 어 아니 정확히는 돈이 좀 많아야겠네 확실히 그리드모드 맞다 어 돈이 많아야돼 돈 없으면 이거 게임 못해 노칼파일만 오늘만 어디 노칼파일만 오늘 천개 아니요 저 노칼파일 이미 일곱개 나왔어요 천개 좀 더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아 잠시만 잠시만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그냥 잡기 귀찮았어요 그냥 잡기가 귀찮았어요 일부러 죽은거에요 그쵸? 이거 이제 쓸모없어요 이거 비밀방 이제 안열려요 비밀방 없어요 이제 응 여기 비밀방 없습니다 안녕 안녕 으어짜 으어짜 한마리 더 아 두마리구나 안녕 얘들아 이야아 됐다 아 쉬어라 쉽죠? 이제 악마방까지 그냥 바로 돕시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어? 뭐 가야지? 응? 오프닝만 여러개 찍다 가겠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이어서 쓸거에요 따라라 구피가 나 그냥 구피좀 맞춰보자 어? 구피쌤 맞춰보자 어? 잠시만 일단 열쇠좀 열쇠좀 사올게요 어? 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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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다아 어? 잠시만 3원짜리 있었는데 어? 빡침 아하 빡침 어? 뭐지? 요거 효과 아시는분? 요거 효과 아시는분? 컨트롤 뭐지? 철사포라스 뭐 효과가 안나오는건가? 일단 이거 똥 다 깹시다 동전 하나라도 날지 모르니까 동전 하나라도 우리에겐 이제 귀해요 동전 하나라도 우리에겐 이제 귀해요 어? 아 잠시만 나 악마방 안갔네 좋은거 나와라 는 개뿔 아 행동이상 걸려요 먹으면 잠시만 야들 야 가자 그래 가자 일단 자.. 꽤자 깨쬬야아 깨쬬자 하하 좀 깨쬬자 오케이 HP하나 늘어났고 자, 바로 황금만 가자 후우호우 허له Lasse 아 이거 브금도 옛날거 다시 정리해야될 허어 잠시만 나 이거 꼭 사야할 것 같아 이거 꼭 사야할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어차피 여기에서 다 반피구나 생각해보니까 여기 생각해보니까 여기 전부 반피네요 생각해보니 필요가 없네 저거 이거 뭐지 도대체 먹어볼까 머니토크 뭐지 머니토크가 머니토크가 뭐죠 돈으로만 잠시만 눈이 돈이 되는데 일단 해보자 이거 부터 어 잠시만 편한데 구피 잠시만 여기에서 구피헤드 완전 캐리인데 어 구피헤드 이거 좋은데 이거 팔이 이거 웨이브 하나 지날 때마다 어차피 하나가 차니까 좋은데 에헤헤헤헤 아 편하다 야 이거 구피헤드 캐리구만 어 이거 구피헤드 여기서 완전 꾸리구만 가라 내 팔이들아 아 편하다 아 편하다 아 편하다 아 편하다 너글 루도 스푼 조합 짱 아까는 너글 루도까지 나왔는데 스푼은 안나왔어요 스푼은 안나왔어요 아까 자 요거를 먹어볼까 자 나와라 어떤게 나오나 원 맥스 유얼 스몰 뭔 뜻이야 아뇨 위장 어차피 나는 저거야 아 잠시만 아뇨 괜찮아 아뇨 시야 걸려도 여기 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어 열쇠 좀 싸게 파는거 없나 없네 자 바로 보스 잡읍시다 그냥 얍 야 야 나 템지 좋구만 템지가 끝내줘야 템지가 템지가 정말 끝내줘요 오 잠시만 나 템지템 나 하나밖에 안먹었을텐데 아 두개 먹었구나 크리켓까지 아따 좋다잉 쉽구만 워워워워워워워 아 아파 너 나 쳤어? 쉽다 아 쉽다 아 쉽다 아 쉽다 하나 더어 웃자 쪼르르륵 하나 더어 아 아 쳤어? 죽어라 그냥 죄송해요 나 피좀 주세요 나 피좀 주세요 나 그냥 탈 탈일게요 나 탈일게요 그냥 아 쩔쩔 타거리 무제한되서 구두드심 응? 타거리 그대로인데? 아 제안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타거리 21개면은 그냥 철사포 그러면 뭐합니까 타거리 아 먹고싶다 아 먹고싶다 아 피가 없다 먹고 싶은데 피가 없다 먹고는 싶은데 피가 없다 먹고는 싶은데 피가 없다 자아 눌려 카우 정확히 효과는 모르겠지만 이거 뜨거? 뭐지 이거? 퓨즈 커터라 뭐지 퓨즈 커터가? 아아아아 돈 좀만 더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 이거 사가고 잠시만 어 이거 상자 이거 템 나오면 뭐 잘 봐야겠네 어? 뭐 가격들이 달라 뭐지? 에라이 내 피 반쪽 잠시만요 얘네 좀 죽여보자 얘네 죽여보자 얘네 죽이면은 돈 넣을거야 돈 나왔다 돈 나왔다 돈이 나왔다아 자 갑시다 어 잠시만 어 어? 어? 뭐지? 네 랩바님 어서오세요 이거 애프터버스에서 뭐지 하드모드 다음에 있는 그리드모드에요 어? 아 미치겠다 뭐지? BMD님 블라인드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여 강제 퇴장되었습니다 12 12 아니 12니 아 저기 비엔진 어디 뭐 없는데? 뭐 별말한거 없는데? 그냥 블라인드 상태에서 탈출 시도해가지고 그런거 같은데? 오오오 요것은 요것은 쿼드샷? 쿼드샷 맞나? 아니야 저거 쿼드샷 아니야 저거 때리면 거미나오는거야 그냥 나쁘지 않긴 한데 그렇다고 딱 땡기는것도 아닌데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컴온 컴온 자자자자 자 일로 아잇잠잠 아씨 꼼수 부리면 안되겠다 꼼수 넣노 꼼수 넣노 컴온 베이비 아잇잠 됐어 아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눈물찍금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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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오 또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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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음 음 어차 어? 잠시만 아 슬로 저거 밟았어 아씨 내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차라리 이런 애들이 쉽지 이런 애들이 차라리 양반이지 됐어 어딨어? 어이 똥이야 또 이 시꺼만 똥은 뭐야? 뭐 먹었어? 이거 도대체 뭐 먹으면 이렇게 똥이 되냐? 알 수가 없네 어이 똥 어이 똥 어이 똥 자 바로 보스 잡아 됐어 됐어 보스 잡았고 아 쟤가 나 쳤어 감히 쫄 따고 주제 찐덕 찐덕 얍 으으 쉽죠? 나긋하게 합시다 아 잠시만 안 쉬어 이번엔 안 쉬어 안 쉬어 제발 안 쉬어요 죄송해요 말조심할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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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루 아 차가워 Cr ... 아 Ставаль ... 하아.. 고민이네 이거를 먹을까? 이것도 좋은데 일단 얘네를 죽이고 던져 오케이 15원 이거 먹자 자 데려갑시다 아 잠시만 나 그러고 보니까 악마 나 악마방 안갔어 아버지 달방 아버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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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칼방 안갔어 자가자 자아 피 한칸 이득이죠 아버지 반칸 이득이죠 자가자 응 할수있어 할수있어 가자 가자 응 뭔가 어 잠시만 위에 애니메이션 좀 바뀌었는데 다른걸로 오 잠시만 요거 요거 꼭 먹어야 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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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벌자 돈을 벌자 돈을 벌자 돈을 벌자 어 돈이 없으니까 못들어가 수녀님 안녕하세요 돈을 벌자 어 돈 씹어 꼭 벌어야 돼요 저거 껌망도 꼭 먹어야 돼 나 먹고싶어 나 먹고싶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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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됐어 돈은 벌었어 아니야 돈 2원만 더 2원만 더 2원만 더 2원만 더 어 됐어 돈 됐어 돈 됐어 돈은 됐어 돈은 충분해 됐어 됐어 역시 아자제리 최고야 그쵸? 피하는것은 체력만 먹어도 아니야 체력 체력만 먹으면 댐지가 안들어 일단 좋았어 됐어 살아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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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체력 요거 하나 먹고 어 아니 이거 이따가 이따가 오자 이따가 다시 옵시다 좀 아깝긴 한데 이따가 요거 먹어 저거 안먹어 응 요거 왼쪽에 있던거 절대 안먹어 어떻게든지 아까 해봤거든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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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괙 요거 ev 요런거 이따가 됐어 따져봤다 따져봤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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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제 내게 남은거 저거다 응 악마방까지 바로 악마방까지 바로 어요요요요 아 뭐야 태아 이것도 있구나 태아가 있긴 했구나 이거 아씨 태아가 그냥 일반 보스중에 하나로 나왔어 어 아이고 됐어 일단 악마방 열렸고 어머 응 이거 당연히 이거 먹어야 한거 아냐 홀리쉴드 홀리쉴드를 먹어주고요 잠시만 아이 아이 참 어찌해야 한다 여기 있는 애들까지만 잡고 생각해보자 불부터 불까지만 꺼보자 돈 나올지도 몰라 돈이 나올지도 몰라 했는데 안나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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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까 열쇠는 아직 충분하고 돌릴까 그냥 돌릴까요 이거 아니야 이거 도박 좀 해보자 어 도박 할만한데 어 잠시만 이거 도박 왜 이리 좋아 힐러머신 아 아 아니야 저거를 믿을 바에 차라리 얘를 얘네를 주겠어 개뿔 하나 더 에이씨 아 먹고싶다 이거 먹을까 어 로고 하나 더 어 좋아 나쁘지 않은데 오늘 이번판은 제법 운이 좀 따르는데 내려가자 어 내려가자 잘 먹었어 잘 갔어 나 홀리쉴드도 있고 거기다가 어 한번 한대 한대지만 방에서 무료잖아 어 뭐지 저거 저거 어 잠시 아니야 어차피 열쇠도 없구나 아버지 저거 둔 없구나 어 돈이 없으니까 못들어가 아 이놈의 썩을놈의 진짜 그리노 모드 아 잠시만 나 달방 잠시만 나 그거 가시방 안갔다왔어 침대방 어어어 암걸리겠다 진짜 암걸리겠다 와라 난 여깄겠다 어딨냐 후후후 아 편하다 어 아 편하다 어 아직 구피 때 다 맞추지도 못했는데 편하다 마치 구피 때들 벌써 맞춘거 같애 어 아직 구피 세트 맞추지도 않았는데 마치 구피 세트를 맞춘듯한 이 기분 응 뭘까 눈캡불 에휴 어 어 어 뭐지 터지는 폭탄이 그냥 폭탄이 되었어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헱 요거 돌리자 요거 먹을 거 없다 아 이거 뭐 상자가 안나와서 이거 필요가 없는데 돌려 한번더 이가가가당 이가가당 이가가당 이거라도 있는게 어디야 자 보스 잡읍시다 오우 파리가 너무 맞나 초고소 뭐야 이거 뭐 두더지잡기야? 잠시만 얘들아 야 이거 진짜 요번에 보스가 참 특이하다 오 아싸 폭탄이 늘어난다 나 이거 뭐지? 나 이거 효과가 뭐지? 터진 나 이거 폭탄이 전무 이거 그냥 폭탄으로 바뀌어요 나 효과 뭐 먹었어? 나 뭐 먹었지? 아 저거 아까 카우스 그건가 보다 저거 카우스 효과 그건가 보네 카우스 효과인가 보네 아싸 아싸 요거쓰자 있는게 어디야 그쵸 그리고 또 소울아트 하나 사야지 아싸 요번판 잘 풀린다 차렷 악마모드 같다 악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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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주인공이 악마야 오 잠시만 아 근데 요거 아니야 요건 이따가 먹읍시다 요건 만약 먹는다 해도 정말 나중에 먹읍시다 아 구피 아 참 요거 터치면 어떻게 되나? 안터지나? 오 아 요걸로 아 잠시만 내 구피 내 구피 아 내 구피 날아갔네 폭탄 1 플러스 1 요걸로 더 질리자 폭탄으로 때렛뜨뜩 때렛뜨뜩 구피 나오면은 좋겠다 구피 좀 나오면은 좋겠다 폭탄은 많으니까 괜찮아요 어 나왔다 구피 목걸이 좋았어 이거 구피 목걸이 야 이걸로 녹아다 해도 되겠네 요걸로 녹아다 해도 되겠어 어? 요걸로 녹아다 해도 되겠어요 요걸로 녹아다 하자 어? 폭탄으로 야 좋은 녹아다 꺼리 생겼다 어? 진짜 좋은 녹아다 야 진짜 좋은 녹아다 꺼리 생겼어 진짜 정말 어? 아 아 그러니깐 나 카우스 먹었는데 이따가 저거 뭐지? 그거 있는데 마지막 최종보스가 그거 폭탄일텐데 아니다 그건 다른 폭탄인가? 적용 안되나? 호잇 아 됐어 됐어 어 저거 안없어지고 뭐야 진짜 일단 여고부터 사자 여고부터 사자 좋았다 어 좋았다 어 이제 구피 하나만 더 모으면 돼 구피 하나만 더 모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나 수녀도 먹었지 아이 쉬워라 아이 쉬워라 짠 아 잠시만 얘들아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잡았다 얘네만 이제 다 잡으면 되네 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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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거 어? 그거라니께 저거 리버스에서도 내가 말했잖아요 다음 시즌에 뭐 나올만한거 그런거 뭐지 다음 후속작에서 나오 뭐지 짬밥이라고 떡밥 가자 에휴 에휴 돌리자 이것도 돌리자 혹시 몰라 구피하나 더 나올지 구피하나 더 나와라 나왔다아 구피하나 더 나오긴 했는데 이걸 먹어야하나 말아야나 아 피가 아까운데 먹어 구피잖아 어 잠시만 아 잠시만요 잠시만 왜 구피발이 나와 어 하필 이럴때 왜 하필 이때 구.. 구피발이 지금 나와 어? 야 잠시만 어 잠시만 어? 구피발이 왜 지금 나와 전판에 나와야지 어 진짜 어어 암걸리겠다 진짜 암걸리겠다 어? 아 진짜 구피발이 좀만 일찍은 나오지 어 잠시만 나 피없는데 내가 이럴줄 알았다 응? 응? 저거 사기라니까 이거 봤지? 안녕 이거 더 써니 이따가 씁시다 쟤 어? 어요요요요요요요 피 엄청 차네 진짜 야압 니가 피차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댐지를 먹일 수 있어 야압 죽어라 훗 이건 몰랐겠지 아 야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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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진정해 여보게 젊은이 젊.. 망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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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나 이거 망했는데? 얘네부터 일단 죽여보자 오케이 돈이다 돈이다 여기에서 음 음 음 음 음 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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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판 깎았는데 잠시만 스읍 이거를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? 음 아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으응?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으응? 그 쫘앙 하고 주변을 싸악 쏘는거 아 진짜 엄청 토하네네 으응 이때 빨리 토하네네 이때 빨리 때려 으응 으응 아 잠시만 연속으로 두대 때리는게 어딨어 하아 아 아 철합 아 철합 쟤를 어떻게 이겨야할까 쟤를 어떻게 죽여야할까 쟤를 어떻게 죽여야할까 뭐야 둘이 섞여서 나와? 엥가넨스 절대 안 맞 절대 맞지 않겠어 아 벌써 한대 맞았어 아 쟤한테 맞았어 저거 잠몸한테 맞아도 아 열렸다 헬게이트 요거 요거를 못 들고 가나? 아 제발 제발 어? 제발 에에에에에에에헤 아아огда 진짜아 이속이 너무 딸리는데? 아 잠시만 열렸다 미~~치겠네에 앗 으으음 음어어어억 으아 피 진짜 계속 차네 이씨 으아 피 진짜 계속 차네 미치겠다 아까 구피바를 먹었어도 최소한 구피바를 먹었어도 이것보다는 나았을텐데 타고리가 좀만 길어도 될것같은데 이거 진짜 겁나 오래 하겠네 가까이 좀 가자 아 진짜 이 잠복들 이거 왠지 실패한 필인데 소울쉴드만 최소한 피 1칸만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음~~ 열린다 음~~ 음~~ 아니 저거 연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에반네 연속으로 만든게 어딨어 잠시라도 좀 무적 시간을 좀 주든가 아니야 얘네부터 일단 요거에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애 아씨 맞았어 맞았어 아 진짜 무적한 한 칸인가 저거 타는게 하아 마지막인거 같은데 어 있는지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하아 뭐야 하야아 네 팀의 애님 어서오세요 팟 하하하하 아아아이 주우욱했네 네 하하님 어서오세요 하하하 네 세소젤리님 어서오세요 아아 아 셔럽 땡겨 딴 것 둘째 치고 최종보스가 너무 개떡 같은데요 아 일단 녹화 종료